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청소하는 게임인데요 청소가 되고 있는건가 거품을 뿌리고 물로 닦아내는거구나 안전이 안벌어져 깨끗해졌네 두번째 냄새노는지 아 누리니까 펜이 돌아가는구나 달달달달달 위에 펜을 달아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거를 달면 진짜 저렇게 되나 세번째 로봇청소기다 사람타서 조종해야되는거 아닌가 여기 때 남았어요 진공청소기 왜 소리가 안나 소리 작은건가 효과임 입으로 댈게요 위롱 진공청수기 인간 진공청수기 다음은 아 이거 개털이다 개털이 많이 날렸어요 개털 치어 덜덜덜덜 위도 덜덜덜 아 시원해 아 재밌어 아 근데 저거 너무 지저분해졌다 덜덜덜덜 위도 돌아 조절이 잘 안되네 아 깨끗 이건 뭐지 아 이거 그거구나 동물 그거 어떻게 해야되고 뭐 어쩌라구요 이거 아 모래만 빼고 똥만 담아라 식 auc 세척기 모량 맞춰서 넣어야 된다 덜덜덜 덜덜 덜덜 다음은 물뿌려 첫 찾 WAR 촉촉촉촉 뿌릅뿌루 DF 너무 시원해 깨끗해 스폰지로 스폰지my 스폰지바 고양이 저 고양이 저거 내가 아까 네 똥 치워줬잖아 쓰레 쓰러 쇼어어 쇼어어 아하하하하 아유 잘 안돼 이거 유리인데 유리 조심해야 되는데 물걸레도 닦고 진공청수글도 하고 다 해야 된대 됐다 누가 내 책상에 낙서를 해놨어 누구야 누굽니까 컨닝하려고 수학공식 써놓고 지금 돈 갚으라고 1280원 갚으라고 돈 갚아 돈을 안 갚았나와 돈을 빌리고 그랬더니 얼른 돈 갚아면서 낙서를 해놓은 것 같아 에이 깨끗해졌다 그래도 기우개로 닦이니까 다행이네 와 이거 쓰레기 수영장 쓰레기 와 아아 걸쳐내 좀 비우고 하면 안될까요 너무 무거운데 오리가 몇개야 오리를 왜 이렇게 좋아해 오리 안에서 콜라바 하셨나봐 아 조종이 조종이 마음대로 안돼 아 저거 주수라고 캔 주고 싶어 됐다 오 쇽쇽쇽 캔 캔 캔 돌려 돌려 아 쇽쇽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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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남았어 하 쩍쩍쩍쩍 하아 아 힘들었다 이거는 키보드 오 키보드 액체 개물 와 이런거 진짜 있어요? 키보드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하면 진짜 깨끗해진다 에이깨 에이깨 그 다음에 쫙 땜 내면 너무 깨끗해 에이깨 정말 유용한 것 같아 에이깨로 이렇게 하면 진짜 깨끗해진다 돈은 어디다 쓰는 거지? 오오오오오오 이거 한번 사볼까요? 이거 하는데 약해 쎈거 이거 한번 쎄지나? 따란 오 조금 쎄진거 같은데 조금 쎄진거같아 빡빡빡빡빡 먼지토리 아아 먼지달라가라 와 내 컴퓨터도 이거 한번 해야되는데 한번도 안했어 2년동안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 상한걸 버리세요 냄새 나 어우 이거 상했어 상했어 아 상했어 상한거를 냉장고에 그대로 두면 다른것도 같이 상합니다 그래서 잘 빨리 없애줘야되요 냄새나 그리고 예에에에이 이것좀 사야되 다른건가 얘는? 어 똥은 아니죠? 먹는거 과자흘린거 같은데 어 아 청소기 어 오오오오 이거 무슨 청소기 이렇게 생긴 청소기가 다 있어? 쥐쥐쥐쥐쥐 와 엄청 깨끗해져 와아 장난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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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갖고싶다 양판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물청소까지 하는건가? 물을 뿌려가지고 자자작한 다음에 하는건가 뭐지 이름이 뭐에요 그 청소기 도자기 더러워짐 쏙쏙쏙쏙쏙쏙 수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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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지마바 가만있어봐 정수기 왜 자꾸 돌립니까? 정수해야됐네 아 누구야 누가 장난쳐 장난치지마 좋지 부스러기 부스러깨 하나 나왔다 여기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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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리고 여기는 기름때 기름- 찌든 기름때를 솔로 박 박 근데 원래 냄비구나? 후라이팬인 줄 알았네 냄비도 이렇게 솔로 닦아 깨끗하게 닦고 물에 담근 다음에 짜잔 이거 아까 했잖아 이제 한 거 또 나온 거야? 다 했어요? 없어요? 더 이상? 했던 걸 또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는 건가? 업그레이드 해봐 와우 속도 장난 아니야 아까 처음 했을 때라 이것도 청소기 바꿔! 그렇지! 날개 달린 거 헛!궈으으으으읍 얘들 별로 차지 안 나는데? 날개 왜 달아놨죠? 보관하기 힘들게 날 때 굉장히 걸릴 것 같은데?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? an mlochutzир 이거 이거 아까 이거 보프라기 보프라기 그래 업그레이드해서 날개 달린 거로 날 깨끗하려 빨라 빨라 확실히 빨라 아까 엄청 오래 걸려는데 됐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거 이거 너무 힘들어 낙엽도 들어갔네 이번에 쇽 ! 쇽 ! 쇽 ! 아까보다는 빠르게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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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업그레이드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했어요 촥 분무기 업그레이드 했어 촥촥촥 뿌리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 아니 이거는 굳이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빨리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촥촥촥촥촥 킥킥킥 얘도 뭐 더 잘 닦이나 이거는 그 고무패드 같은 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좋은 거 쓰면 좋을 수도 있어 지우개 그래 고무 지우개 업그레이드 해봐 쑥쑥쑥쑥쑥 우와 훨씬 잘 지워진다 와 지우개는 좋은 거 써야지 그래 잘 지워지게 뚝박뚝박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청소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 청소를 했고요 아 이 더러웠구나 아 먼지가 쌓였었구나 안녕 뿅